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고 찬송할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난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자 지님 구원하셨보다 긴 눈보단아 긴 눈보단아 주신 구혈로 네게 씻어주어서서 날 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붉으셨고 신자가의 머진보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부속하신 그대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할세 아멘 흰 눈보단아 흰 눈보단아 주의 흘리신 구혈로 네게 씻어주어서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가지 죄약으로 주옹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까지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봄의 피로 내 천국의 흰 눈보단아 내 천국의 흰 눈보단아 주의 흰 눈보단아 흰 눈보단아 흰 눈보단아 흰 눈보단아 흰 눈보단아 주의 흘리신 구혈로 네게 씻어주어서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은혜주실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은혜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천국과 천국과 최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령 대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불사들을 오늘 보내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만 대하소서 희생의 재물로 돌아가신 어린 날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신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를 오늘 보내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만 대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천국과 최악의 천국과 최악의 물들만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천국에 어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주여 성령의 은혜를 오늘 보내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만 대하소서 희생의 재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신 사람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소서 우리 천국에 어서서 성포합시다 주여 주여 성령의 은혜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한 번 더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혜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만 대하소서 생명의 주여 별륨과 닿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단시간 난 기억합니다 저게 새 밤의 기도를 늘 기억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잃려하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잃려하소서 날 잃려하소서 마리아처럼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닿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닿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잃려하소서 고난의 자는 고난의 자는 날 위해 밤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담당해하소서 저게 새 밤의 기도를 늘 기억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잃려하소서 저게 새 밤의 기도를 늘 기억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잃려하소서 아멘 주 이름 주 이름 주 이름 그 능력이 또 나 난 믿네 난 미안해 그 이름 그 이름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새 생명 얻었네 마비는 떠나가고 가치 자 자윳게 해 모든 일은 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예수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 이름 그 능력이 또 나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예수의 귀를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예수의 원수는 주말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일은 뻔하고 높은 일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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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주 이름 그 능력 이 동안 난 믿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새 생명 나 믿네 나 믿네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윳게 해 모든 일은 떠나가고 갇힌 자 높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예수 하나 한 번 더 찬양하고 선포할 때 주님만 연관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이 Heute 예리한 겉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무너져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고픈 일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고픈 일 주 예수 주 예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는 그 이름 중에 그가 찾는 이 역선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장 내가 그 사람 되길 단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의대로 주의대로 이곳에 서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주내요 이곳에 서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그 어느 것도 주님만 경배해 경배해 주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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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서있는 이곳에 서있는 내 주임제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우리 오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느님의 임시함이 간절하게 간감해 나가기를 시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려 요한서로 단일 목사님이 위해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기 위해 주여 사법을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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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에게 깜짝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좌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배를 기뻐하며 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여 단골을 두는가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영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얻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얘기하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명을 주님 추정하여 주시고 오늘도 삼수의 역사하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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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